장안동의 물류시설 건립은 절대 안 된다며 설명회 내내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주민들. 주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들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이날 자리한 구의원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고 구의장이 내놓은 답은 아리송했습니다. 물류터미널 부지 인근 2, 300m 거리 내에는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걱정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걱정에 인근 학교장까지 나서 학생들의 등학교 안전이 염려된다는 문자를 구의원들에게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로 역시 모호하기만 했습니다. 지역에선 물류터미널 인근의 아파트 입주자회와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주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천 명의 주민 서명이 모인 상태. 주민들의 서명 운동에는 지역 정치권을 향한 불신도 포함됐습니다. 등 아격길에 차량이 무려 대형차, 소형차에서 하루에 2, 3천 대가 들락날락하면 대형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좌했습니까? 구민, 시민, 지고적 때문에 당선이 됐으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역 아파트와 학교, 지역 단체 등의 협조전을 보내는 한편 주민 서명안을 동대문구와 서울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대문구는 장안 2동과 휘경 2동 주요 아파트에 10월 중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자리를 다시 갖겠다며 참석자 명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도시계획 이반 절차 과정에 건립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관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